네, 여러분들 수빈 셀프캠입니다. 네, 저는 방금 대본 리딩을 마치고요. 돌아가는 길인데요.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셀프캠을 받아가지고 바로 켜게 됐습니다. 짝짝짝짝 퓨어감 넣어주시고요.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예쁜 대본을 받았습니다. 굉장히 예쁜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. 딩고하는 또 처음이잖아요. 딩고 워우 이렇게 드라마 찍는 건 또 처음이라서 또 영광인 게 그 채널의 첫 스타트래요. 이 썸타는 편의점이.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들이 본인의 성격대로 많이 좀 맞춰서 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살짝 어떻게 보면 시트콤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가지고 네, 굉장히 즐겁게, 재밌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웃음이 이렇게 나오게 촬영을 해서 좋은 그 결과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수전자가 흔들리고 막 그래 음 난 다하 수현이요. 응? 수현이요. fø?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이제 다 보고 해야 돼 이게 왜? 다 보고 가야 돼 쨔쨔 야! 왜 이렇게 늦게 와? 왜 이렇게 늦게 와 하고 가야된데 늦었잖아 죄송합니다 아 그거 아니라 10분이나 일찍 온 거니까 내가 알 거야? 아침이라서 아직 잠에 조금 취했어요 이 촬영 현장이 지금 세 번째 촬영인데요 저는 첫 촬영입니다 기분이 어떠신지? 기분은 일단은 제가 아까 포처 촬영을 할 때 앞에 먼저 찍으신 분들 잘 찍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잘 찍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에너지를 잘 이어받아서 저도 함께 좋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윈드축구 좋아하는 여주아 밝은 미소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진짜 아시죠? 미소가 눈이 네 약간 수술 받으세요 잠시만요 수술 받으세요 네 예 예 잘 있습니다 자